호랑이들은 모든 먹이를 자급돼섰다는 단계로 단계로 암사자들이 탄야를 얻고 그곳은 암사자들이 잡아놓은 먹이를 가르치는 담당이죠 하지만 영역과 무리를 지키는 먹주는 책임도 있습니다 호랑사자들이 사자는 야행성 군대입니다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어찌됐때 잠을 자거나 쉬다가 감이 되면 발바르게 옮겨요 자, 오른쪽에도 사자 자, 오른쪽에 있는 국가자가 이곳의 대장, 사자 라이온킹 아이디에요 자, 검은색을 띵 카리티를 자랑하는 것들의 자랑을 독차지 하는데요 예예 킹